안녕하세요 데일리커 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분께서 잘 사용하다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물론 그 전에 cpu 언더볼팅을 하고 사용하다가 최근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그리고 화면 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언더볼팅 작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영 반응이 없는 작동이 안되는 pc 입고가 됐습니다 아직 저도 안 켜봤구요 우리 패밀리 분들하고 같이 한번 켜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부는 요러한 구성이구요 cpu 쿨러는 싱글에 펜 2개 짜리네요 cpu 가 13600k 600k f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어 반응이 없네요 넘버락 반응 없습니다 b760 메인보드라고 얘기 들었구요 13600k kf 에 b760 보드면 요즘은 언더볼팅 안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이오스가 인텔 디폴트 세팅 값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거거든요 일단은 고객분께서 메인보드 배터리까지 다 탈부착 해 보셨다고 저는 아까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제일 빠른 방법은 추플렛으로 이용해서 바이오스 다시 업데이트 해 보는 거 메인보드는 모델명을 보니까 b760 m 어로스 엘리트 ax q 플래시로 한번 다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스 us 포트 연결을 하구요 다행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업데이트라긴 그렇죠 바이오스 덮어 씌우기 덮어 쓰기 작업을 추 플래시로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혹시나 언더볼팅 하고 나서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cpu 불량인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cpu는 i5 13600k 튜닝 메모리기 때문에 메모리 xmp 활성화를 시키고 윈도우 구동한 다음에 cpu 온도 테스트 잠깐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시스템 cpu 쿨러가 싱글 타워 거든요 싱글 타워에 2팬짜리 제품이라서 cpu 온도 테스트 할 때 온도가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볼팅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 그래도 인텔 뒷볼트 세팅 값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온도가 좀 낮아지긴 했을 거거든요 현재 13600k 시네벤치 지금 플레이 하고 있고 최대 온도 지금 80도 정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이디에이터 하나에 펜 2개라 cpu 발열이 조금 되지 않을까 사뭇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앞뒤로 있는 펜이 조금 세게 돌 거에요 rpm이 좀 높습니다 좀 세게 돌죠 13600k의 이러한 스타일 이런 cpu 쿨러는 소음이 조금 있어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된다 이상 없다 무리하게 언더볼팅 하지 말고 현 상태로 유지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초창기에는 안 됐어요 초창기에서는 13600k 맨 처음 나올 때는 b760 메인보드에 장착해서 벤치 돌리면 100도 찍었거든요 하지만 인텔 뒷볼트 세팅 값으로 바이오스 개선되고 나서부터는 온도 많이 착해졌다 고로 무리하게 언더볼팅 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